랩으로 이야기하는 랩 랩처럼 해 언니가 평생 질리 이렇게 엠넷 쇼미더머니 첫 번째 미션 책에 나와 있는 구조를 랩으로 이야기하는 랩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랩으로 리연진씨가 선택한 페이지를요 259페이지입니다 시작! 고등학교 일본인데도 시작!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댄스맥트의 실용자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댄스 그룹은 콜리뱅이 아닌 도리도리뱅뱅에서 손남사고리 뱅뱅사고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DJ 뮤비 준비됐나요? 도리도리뱅뱅, 영생사고리 브레이니언제 뱅뱅 비엄덩 가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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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이 잘 죽었잖아 고맙다 고맙다 가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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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프라우드 분이 아닌 프라이드 치킨 뮤직 앱 가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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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가고하자 저 먼저 약자 지목할게요 상대는 加 forensic 덕분으로 가고하다 Doom 한자 js Below 싸인 가고하자 Subs by used 어디서 놓은 건 있어. 오케이. 헬질리 렛츠기릿. 승자는 유지 보내주세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아저씨 나왔어요. 승자는 바로! 바로! It's ready! 승리하지 못하겠어요. 승리하지 못하는 날짜는 프라이드 치킨을. 이쁘다!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영지 흥분시키는 두 단어 발견. 헤이, 호! 헤이, 호! 헤이, 호! 헤이, 호! 헤이, 호! 헤이, 호! 이거 흥분해요. 언제 시작해요? 저희 준비 됐어요. 어, 저희? 다 준비 됐어요. 우리 나가면 돼. 그나저나 저희 담역훈련 언제예요? 이수련에. 아, 안 돼! 담역훈련? 담역훈련 어떻게 알았지? 어? 어? 안 돼요. 진짜요? 우리 안 돼. 우리 진짜 안 돼. 이미 안에서 쇼미더머니랑 수우파까지 배틀 끝났어요? 다 했어요, 다! 네, 엠넷에서 납부하려고 해요. 네. 2위입니다, 현재 2위. 오케이. We're number one, we're number one.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My sister, 파이팅. 파이팅. 아하. 아, 오케이. Let's go, let's go. 화이팅, 화이팅. 아, 진짜. 나니까.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 진짜. 아, 진짜. 나 나가 못 알아들어. 2분 안에 노래는 각 6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연락을 해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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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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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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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주 나이스 picked up! 오케이 OK 나이스 깨두깨두깨루 깨루깨루깨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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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다 14,14 대박이야 진짜 잘 하신다 너를 지우지 못해 떠나버렸는데 아! 대현 선배님 눈꼬이 불어졌어! 대현아! 대현아! 무슨 말? 아! 눈꼬이 불어졌어! 한국말 하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찝찝찝찝찝찌랴 뭔데? 뭔데? 야 방금 얘기하셨잖아 노래 제목을 찝찝? 찝찝찝찝찝찌랴 노래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언니가 몰라 자! 시간 총료입니다! 마지막 노래 뭐예요? 뭐예요? 자 영재씨? 찐찐찐찐찌찌찌 아 근데 절대음감이죠! 절대음감 진짜 절대음감이죠 최고! 최고! 고고가! 고고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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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문제 하나? 세 문제! 아 세 문제! 자! You can do it! 가볼까요? You wanna do it? You cannot live together You can do it! 가볼까요? Fighting! Just test! 스피크 스피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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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You can do it! 자! 가보겠습니다! 자! 2, 3! start! 자랑 정답! 정답 луч! 물러서지 말고 신의 일계를 마셔 통신이 많으니까 아 포인트를 아시네 포인트를 아셔 정답, 원더걸스 태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정답, 김현자 선생님의 아모르파티 정답! 좋아, 좋아 왜 이렇게 잘 뽑았어 좋아, 좋아 안무는 보통 독일이야 나 알 것 같아 정답, 볼빨간 사춘기 아니고요 잘 맞추네 진짜 똑같아 어려워, 어려워 발라든다 뭐지?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마지막 노래가 어떤 노래였어? 지코였어요 나 맞췄어요 아무 노래구나 You can do it 가볼까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긴장돼 고통이 아니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테스팅 급하셔, 지금 안정적인 깜짝해 깜짝해, 깜짝해 저랑 잘 맞아요 잘 맞췄어 자, 가고 있으면 시작 나이스 I want to read 어? 뭐지? I want to I want to You think, you think, you think, you think Hing me? 정답! 뭐야? 어떻게 맞췄어? You think, you think, you think, you think 나도 못 뽑았어 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헷 마음이 살살는 거 같아 핵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킬링 보이트까지 기다리고 아, 생활 따따 따따 아,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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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따라따 자 따따 따라따 따라따 자 다, 돌핀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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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자. 진짜. 보라. 진짜. 이거. 안정적으로. 끝까지. 필요할 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이거. 끝까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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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특별 문제여서 맞추면 이 점들입니다. 거절 거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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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인가요? 잠시만요. 믿고 있어. 기다립니다. I believe in you.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걸 쓰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2분 지났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You good, you good! You good, good, good! 파이팅, 파이팅. 2점입니다. 아, 아쉽다. 무슨 노래였어요? MR. 미 미스.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한국처럼 가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장기야 선생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장기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너무 믿음이 갔어요. 선생님께 너무 믿음이 가가지고 contract a wirmio에, 부럽지가 않아? 이었다고? 예, 저희 파트넌 선생님. My sister. Thank you. 파이팅, 파이팅! You are welcome. 小何 chercheacun? 시작! 잘하신대? 어 이게 무슨 노래야? 이게 무슨 노래지? 뭐 말했는데 뽕뽕? 땡이고요. 가슴이 막혀? 가슴..막혀? 막혀? 막혀 땡? 자 지금 이거보다 잘할 수 없는데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쏘리 쏘리 패스! 쏘리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몰라 몰라 몰라. 진짜 정확하신대 근데? 또 생각나 또 생각나! 몰래 가슴 빨려와 진짜 잘 몰라. 몰래 가슴이 빨려와 또 생각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저는 이게 더 어려운데요? 내 살빛! 내 살빛! 내 살빛! 내 살빛! 내 살빛! 내 살빛! 언니 언니! 내 살빛! 시크릿의 샤이보이! 아니! 아니고요! 자 제목만 마시면 돼요. 너는 내 허니 와 너무 잘해! 언니 노래 진짜 대박이에요. 난 이게 더 어렵다니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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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다 알려줬는데! 아니 이게 더 어렵다. 가사를 몰라 나는! 음만 알아 나는! 바보처럼 왜 내 마음을 몰라? 정말 미친 거야 넌! 우지! 산미! 가시나! 정답! 여유가 있어 지금! 이율이 저스텐미닛! 정답! 정답! You can stop me from looking at myself! 뭐야? 저는 이게 더 어렵다. 언니 영어를 잘 몰라요! You can stop me from looking at myself! 와 진짜 잘하신다. 지금보다 좋다! 지금보다 좋다? You can stop me! 있지? 어 어 우워! 땡! 어 어 우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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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제목 뭐였더라! 제목 왜였더라! BTS에요! B&C 아이돌! 이제 끝입니다. 지금 한국어 등급 최고 등급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야.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어머 어머! 한국어 분이시지만 국가를 굉장히 유창합니다.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자리 이동할 때 근데 이쪽으로 오셔도 저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겨 그래서 속으로 잘 뽑았겠다 했는데 이게 가사를 모르니까 음만 알아 맞아 렛츠고 영지 4문제 1등이고요 넘어고 린이 3문제 2등입니다 와 진짜 윤진 윤진 2등포지입니다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재대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우리 다슬코디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면 둘 중에 2개 다 됐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빨리 정답을 해 주시는 분이 들려요 들려요 저스팅 비버 저스팅 비버 최고다 더 좋으신데 저보다 한국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바꿔도 될까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 알아들으셔 기본적으로 최고다 발음도 정확히 시작 뭐지? 뭐지? 큰 곡들 아니세요? 정답 룩 세라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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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제의 셰오미 내 몸만 보고 내가 정답 달라 달라 정답 진짜 정확해 와 진짜 정확해 詩 seria 죄송해요 내가 그냥 들었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격이다 와 대박이다 빰빰빰 빰빰 이거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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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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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